안녕하십니까? 키워드 성경연구원의 김은철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분을 낼까요? 그 맹렬하게 끌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팍 쏟아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단히 교만하고 무리한 태도로 나를 무시하는 거죠. 조롱하며 멸시하고 나를 불신하며 인정하지 않고 그런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런 멸시하는 말을 나한테 할 때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강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팍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분노를 이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다니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왕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죠. 다윗이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불레셋이라는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키가 3미터에 달하는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다윗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맞서 싸워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그러므로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막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다윗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왕이 대단히 싫어하게 되죠. 질투를 느끼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그래서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제 그 유대남쪽이 이제 수풀의 그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쪽으로 유대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벌레를 잡아 죽이듯이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몇 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죠. 그렇게 다윗은 참 신사적이고 선하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한 번은 마온이라는 지역에 유대남부 지역의 그 광야에 그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왕에서부터 도망쳐 나왔을 때 아둘람이라는 굴에 머물게 되는데 그 일반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굴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0명 정도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400명이 600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거하고 있었을 때 그 마온 곁에 갈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발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뭐 양이 3천마리 염소가 천마리에 이르는 아주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사람이 아주 마음이 완악하고 아주 미련하며 어리석고 그리고 욕심과 탐심이 많고 그리고 남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불량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거할 때 이 나발에게 속한 양치는 사람들 이제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다윗이 만났을 때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배도 고프고 그러나 남의 양을 도둑질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신사적으로 잘 보호해 주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 큰 축제의 기간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양털 깎는 기간입니다. 이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아주 마을의 그 지역의 큰 축제입니다. 부자인인 나발이 양털 깎는 때가 되었죠. 양을 잡고 양털을 깎고 그 양털에서 양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양털로 실도 만들고 옷감도 만들고 그리고 이불도 만들고 양의 가죽으로 또 얼마나 쓸 일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양의 불로 나팔을 만들고 양의 이제 다리뼈로는 불로스를 만들고 그리고 양의 내장을 갖고서는 또 이렇게 하프 줄을 만들고 뭐 하여튼 이렇게 큰 축제의 기간에 이제 다윗이 자기의 수하들을 시켜서 정중하게 나발을 찾아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쁜 날에 우리들을 위해서 좀 선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을 좀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구하였습니다. 당신의 이제 종들이 양을 칠 때 우리가 그들을 잘 보호해 주었고 선대, 선악에 대하였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이제 우리 주인 다윗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다윗이 누구야? 이세의 아들? 이세가 누군데? 이러면서 이 다윗을 비해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종들 말이야 자기 주인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다윗을 비해한 겁니다.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은 아주 전국적으로 영웅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처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모른다는 겁니까?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다윗의 외모를 보고서 도망자.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왜 내가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당신들에게? 요즘 종들이 자기 주인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사울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종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을 배반하고 그렇게 주인을 버리고 도망쳐 나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나 선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비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왜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줘야 되느냐? 이만큼도 그렇게 큰 부자가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이만큼도 내 것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 와 다윗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확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다 칼을 쳐라. 가서 저 나발과 나발의 모든 수하들, 남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진멸하겠다. 와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냥 600명 중에 200명은 이제 놔두고 400명을 무장시켜서 완전히 이 나발의 가문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막 오고 있습니다. 와 이 맹렬한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와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발의 양을 치는 종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뛰어와서 나발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아닌 아비가일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꽉 막혀서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갔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대단히 총명하였고 지혜로우며 아주 그 육모가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니까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빨리 음식을 준비해라. 600명이 먹을 식량을 준비합니다. 떡을 200덩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양털 깎는 날이니까 잔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양고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 5마리를 챙기고 그 다음에 무화과 수백덩이 그 다음에 건포도 포도주 하여튼 다 싸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막 하는 겁니다. 마침 다윗이 오고 있는데 여인이 알아보고서 다윗 앞에 이제 가서 땅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여 당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먼저 드리고 이 죄를 저에게 물어 주십시오. 제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이고 불량한 자가 아닙니까? 어찌 당신같이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 당신은 너무나 귀하시고 소중한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노로 피로써 보복한다면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이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의로웠습니다. 당신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인정해주고 다윗을 존중해주고 왜 지금 분노해서 이렇게 살인을 하면 안되는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다윗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비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 이 말 참 감동적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원수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생명싸게 생명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야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버렸어요. 눈녹듯이 삭 녹아버렸습니다. 그 강렬한 햇빛이 얼음덩어리를 눈녹듯이 삭 녹여버리듯이 이런 부드러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녹아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아닐 수가 없다. 하면서 다윗이 이제 그 모든 분노를 가라앉히게 되고 나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열흘 만에 나발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떠나면서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해서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의 두 번째 아내로 삼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분노를 가라앉히는 이런 지혜로운 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